별별 원정대에 이제 떠나볼 건데 한기전이 우리 어디로 가나요? 네, 이번에 저희 춘천으로 갑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가요? 점심이니까 막국수 간단하게 먹으러 갈 거예요 간단하게요? 네, 간단하게 뒤에 뒤에 아픈 사람 아니에요? 저희 조건팀 다 파란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데 네, 운전해주시면 돼요 저 운전만 하면 돼요? 네 맞아요, 이거? 우리 별 보고 집에 갈 수 있대? 위에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춘천으로 출발해보시죠 자, 춘천으로 갈게요 이따 봐요 춘천으로 출발! 춘천에는 우리 뭐 하러 가나요? 저희가 이제 별사진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께 예쁜 은하수다 아니면 토성이나 가을철 별자리들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찍어볼까 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그럼 날씨가 좋아요? 잘 찍힐 것 같아요? 어, 예보가 지금 계속 그때그때 바뀌고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저희가 최대한 예쁘게 찍는데 흐리면 산만 올라갔다고 그러고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샘, 운전 잘하고 있죠? 네, 저는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명희쌤이 알려주신 그 밥집을 향해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가요? 점심이니까 막국수 간단하게 막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간단하게요? 네 간단하게 밥샘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밥샘 도착했습니다 네 춘천 토박이 우리 한기자님이 추천해 주는 막국수집 제가 갈만한 데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막국수집에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많이 먹어야지 드세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어디 몇 미터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? 비가 막 막 막건데? 저희가 한 800m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. 대룡산이 899m를 알고 있거든요. 내비상에는 아픈 길이 없습니다. 아니 아까 그 1학년 8 공장에서 여기 걸어왔으면 야간 날 뻔했는데? 우리 별 보고 집에 갈 수 있어요? 위에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운 것 같아. 할 수 있어? 다운 것 같아. 할 수 있어? 저희 어디까지 왔죠? 전망대 거의 다 와 가거든요. 다 와요?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더 가야 된다고요? 네 저 뒤에 여기 아픈 사람 아니야? 나무를 뚫고 하늘이 보입니다. 왔는데 차가 있네요. 좀만 더 올라가야 되죠 전망대는? 저쪽에 차도 있어요. 저희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? 몸살이 심하게 해서 네 힘듭니다. 아 저쪽에 데크가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저기 정상 같은데 한번 정상까지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. 또 올라가야 돼요. 네 저기만. 좀만 더. 이제 진짜 10분. 이번에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끝나고?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전망대까지 계단이 이렇게 나 있네요. 아 맞아요. 여기 앞에 잠깐 볼까요?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. 얼마 안 남았어.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. 와우. 이렇게 데려온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가 촬영 준비를 하고 그쵸. 또 해가 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준비 세팅이 제일 많아요? 점시스팅 들어가야죠. 저희가 장비가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. 이제 또. 네 그러면은 이따가 또 촬영 준비하고 또 볼게요. 안녕. 이따 봐요. 잘 보이기를. 네 기도하자. 하나 둘 셋. 네. 네.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인데 춘천 뒤에 야경이 보이고 대룡산 정상에서 지금 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지금 유성 하나 큰 거 떨어졌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이거 카메라로 다 못 담아가지고 오늘 유성 보자마자 소원 바로 빌기 1번 2번 3번 나 1번 뭐야 1번. 저요? 지금 거의 몸살 중간입니다. 아 몸살? 아니 근데 우리 1번 있잖아요. 아 한 기자님 소개팅. 장가. 장가. 소개팅 안 돼요. 장가 장가. 지금 우리가 대룡산 정상에 와 있잖아요. 그렇죠. 여기가 해발 890도미터. 낮에는 사실 기대가 안 돼서 맞아요. 흐리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걸 너무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어디 어디 설치했죠 지금?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. 하나는 동쪽 춘전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한 카메라와 핸드폰 지금 우리 뒤쪽으로. 그렇죠.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은하우스 볼 수 있도록 남서쪽으로 지금 카메라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. 밥샘 지금 여기 하늘을 보면은 네네. 여름철 별자리 되게 잘 보이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.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. 가을은 왔잖아요. 네. 그런데 밤하늘은 아직 여름철 별자리가 굉장히 잘 보여요. 그래서 보시면 이 밝은 별 첫 번째 하나. 여기 보이세요 이거? 네네. 그리고 좀만 더 고개를 뒤로 여기 하나 보이세요? 네. 약간 푸른 빛이죠?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. 네. 자세히 보면 약간 노란빛이 보일 거예요. 네. 지금 무슨 도형이에요? 삼각형이요. 삼각형. 그래서 우린 이 모습을 여름의 대삭막형이라고 합니다. 이 별자리랑 이 별자리는 우리나라 설화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. 은하수 사이를 다리에 두고 7월 7석에 만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. 견워직녀. 견워직녀입니다. 맞아요. 자 그럼 누가 견워일까요? 요 밑에 독수리가 견워일까요? 아니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이 하프자리 요 녀석이 어 견워일까요? 견우는 독수리겠죠? 그쵸. 저 할게요. 견워야! 여기 은하수 사이에 길을 두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마흔경에 노트북 연결해서 마흔경으로 실제 보고 있는 것들도 촬영하면서 그쵸?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. 형 기자님이 오르트를 잘 못 찾으셨네요. 만원경 가방만 4개던데 맞아요. 근데 이제 30개 되는 것 같은데요? 촬영 가서 하나 두 개씩 빼먹어요. 명이죠. 이런 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기자님 같이 가요. 혼자 가면 어떡해?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시간 원래 민정보 없는 시간이에요. 형 기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인다. 은하수가 보여요. 은하수가 보여요. 은하수 보여요? 자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맞춰 입었잖아요. 아 그쵸. 저희 총문팀 다 파란색 입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놓고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다음에 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